오늘 몇 개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나와 예쁘건 못났건 착하건 못댔건 상관없어 나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나와 모두 다 내가 외면할 거를 걱정은 하지만 오늘만은 모두 다 받아줄 생각 내 생동안을 단 한 번이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기회가 너희들 찾아온 거야 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리고 아주 숨이 막히는 이 순간을 원한다면 죽어 말고 지금 당장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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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명이건 아님 백명이건 아님 천명이건 나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나와 모두 다 침착하고 천천히 기다려 언젠가는 이 차례도 돌아올 언젠가 이 생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기회가 너희들을 찾아온 거야 곁에만 있어도 온몸이 떨리고 아주 숨이 막히는 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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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vet ließen 오늘 얼굴에